초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난 요즘 공인이 뭐냐 엄마 잔소리? 형은 잔소리 안 듣는다? 헐! 어떻게? 엄마보다 더한 쌤이 있거든 쌤? 너 쌤? 너 숙제 밀려서 막 몰아서 해본 적 있지? 그 쌤은 다 알고 있어 딴 짓? 절대 못해 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너 놀라운 거 뭔지 알아? 엄마도 알고 있다는 거야 헐 대박 걱정 엄마 뭐 하다 보면 알아서 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 그니까 스스로 해봐 근데 그 쌤이 누구야 대체? 있어 윤 선생이라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한 훈련 스마트 베플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집중관리 이제 윤 선생으로 영어 기초 체력을 길러보세요 영어 교육 전문 브랜드 윤 선생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아멘 아멘 난